바지를 어디서 갈아입죠? 네, 희생 갈아입어요. 여기서 갈아입어요? 사람 상관없다고요? 네, 사람 갈아입어요. 아 진짜요? 이봐. 아 진짜 춥다. 확실히 높게 와가지고 춥나봐. 낮에 좀 덥겠죠? 나무로. 그냥 우리 산속 가는 거 같은데? 네, 네. 산 사잇길 막 가는 거 같아. 이만 보면 뒷동류 산 같은데 삼천이란 말이죠. 확실히 고도가 높아서 숨이 차 나. 저도 진짜 높네. 내리막 이만큼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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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시간이야? 이대로 아니야. 야. 우와. 천국의 계단. 천국이 나오려나? 모르겠어. 전 종교가 없지만 신을 찾게 되는데. 백 번을 와도 오르막길은 힘든 거. 다 왔나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저기 끝 같은데요? 아, 휴게실? 저는 품일 같다. 내 다리는 왜 안 움직이는 것인가? 다리가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네. 이야. 귀여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귀여워. 웃자. 어, 휴게실. 내 팔 휴게실. 아, 재미있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저거 빨리 가고 싶거든요. 휴게소에. 발이 안 움직여. 진짜. 진짜. 엄살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저거. 어, 엄청 높아. 진짜 높게 왔구나. 휴게소에 도착. 아, 더 잘 보이네. 아, 더 잘 보이네. 응. 어? 다 울라길래. 다 울라길래. 응. 더 가까이 보인다, 여보.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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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 멋지다. 아, 감기 진짜. 진짜 진짜. 징그럽게 안 되어지네. 감기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진짜. 뜨거운 몸을 가져 오 2001쯤. 두들을 만들게 바꿨죠. 여러분, 분명히 가는 거 후회하지 않냐. 왜 거기 갔는지 후회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 너무 좋아. 너무 힘든데? 너무 좋아. 이게 문제다.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무서웠어. 예쁘군. 예쁘군 예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예쁘긴 너무 예쁜데 진짜. 그래도 힘들어서 예뻐요. 힘든데 보면. 예쁘다.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그래. 예쁘니까 참는다. 또 멋있어. 멋있는 거 또 나왔어. 저기가 푼니라고 하네요. 쬐끈한 거. 감기 비켜. 감기. 수석지도 간 감기. 그치? 수석지. 수석지. 그치. 수석지. 하늘 끝까지 왔어. 하늘이い만 사귀어. 하늘. 말도 안 돼. 너무 멀다. 왜 이렇게 높아. 와. 저기 갔다. 하늘이 올라가면. 네. 하늘이 높아. 더 쉬워. 하하. 너무 힘들어 와 꽃 이쁘다 밀포인트 하는 밀포인트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다 포인트네요 네 졸음이 안나오고 갑자기 들판이 나왔어요 말이 안나와 또 다녔어요 저기까지? 여기까지요 네 여기도 충분히 높은데 흐릴네 또 계단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와 진짜 높다 높은 걸 무서워해요 제가 근데 이런 데에서 높은 거 보이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머지는 안돼 네네네 다리나 뭐 번지점 이런 거 안돼요 아 번지점 안했어요? 안 돼 안 돼 했어요? 어땠어요? 번지점 죽죠 죽죠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안돼 안돼 어 많이 무서워요 어 많이 무서워요 그거 다시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안돼 안돼 여기만 가면 이제 나오나요? 응 나와요 나올 거 같은 느낌이 나 나와요 와 나올 때 됐어 그러면 2시간 걸은 건가요? 아니요 또 있어요 조금씩 또 있어요 2시간 아직 안나왔어요 2시간 아직 안됐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은 그냥 오르막기만 갔네 아 덥다 커플 멋있게 나온다 카메라에 오 호흡 훨씬 가깝다 응 대박 너무 힘들어. 화장실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나 바지 갈아입고 싶은데 바지가 안 갈아입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지만 갈아입을게요. 너무 덥다. 너무 더워. 불 떨어지면 키 이상해. 귀 멍멍해. 귀 멍멍했어요. 방금.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에 오름이라고 있거든요. 조그맣게 동산처럼 힐. 근데 약간 이런데. 여기 꼭대기 이런 게 있네. 미쳤다 미쳤다. 여기 훨씬 멋있다. 여기 무슨 전망대에요? 그러면? 이름이 뭐에요? 그냥 힐이에요? 그냥 힐이에요? 그냥 가는 길에 있는 힐. 너무 멋있다 여기. 여기. 여기 훨씬 멋있네. 이거 어떡해.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멋있다라는 말 밖에 안 나오네. 역시 힘든 거에. 열매가 쓰다. 아닌가. 말 안 나오네. 힘들어서 말도 안 나지만 너무 예뻐. 하루도 더워. 야. 후우. 오. 너무 험하네. 휴게소. 도착. 어디서 옷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바지를 어디서 갈아입, 어디서 갈아입죠? 음. 제가 바지를 바꿔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야. 화장실이 없구나. 이것만 갈아입되면 되는데. 그럼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 둬 여기서 어떻게 갈아입어요? 여기서 갈아입어요? 내가 희생 갈아입어요 여기서 갈아입어요? 사람 상관없다고요? 네, 사람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아, 이게 야생이구나 어머어머 어떻게 갈아입어요, 여기서? 너무 오픈 아니에요? 벌벌 안 해요? 네 아니, 여기 되겠습니다 벌벌 안은 여기 밖에서 좀 지켜주세요 네 빨리 해볼게요 네 빨리 해볼게요 예, 예 풍경 박론하네 여기서 옷 갈아입을게요 갈아입었다 풍경 굽으면서 바지 벗고 하니까 시원했어요 하...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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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뷰가 엄청 예쁘네요 여기 인프라가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해요 하... 하... 라... 날로만 날로 불 떼가지고요 어 요 길이 어 엄청 높뻣어 저 산 꼭대기에서 가는 느낌은 아네요 진짜 높다 저기 약이 있어요 저거 하얘네요 아 이제 까만지 아 아 이거 높은데 사는구나 3500에서 위에 있으면 약이 있어요 주인이 있죠 저희 작은 족샷 대박이다 높은데 사는군요 응 암벽등반이다 암벽등반 야 우와 눈이랑 다르네 진짜 눈이랑 달라요 눈은 괜찮아요 알갱이가 크다 네 얘 우박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아 자 완전 정글이요 자 여기서 점심 먹어요? 여기서 안 먹어요 여기서 안 먹어요? 여기서 화장실 가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 내리먹기 더 힘드네 신경을 엄청 써야 되니까 엄청 집중했어요 저 여기서 거의 산 넘어서 온거죠? 네네 진짜 진짜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야 여기서 다 쉬신다 아유 갈려있네 너무 귀여워 아유 뭐야 동선 같아 여기 예쁘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네 네 어유 여기 예쁘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유 안녕 안녕 귀여워 파란 나만의 공간으로 파란 나만의 공간으로 아유 아유 접속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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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커피 다 쉬는 중이에요 여기가 어디야 근데 바보 몰라 아유 하가빵이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란드룰인가 어디로 간다는데 모르겠다 아유 다리가 너무 아파 아유 다리가 너무 아파 밟아야겠다 자갈이랑 돌을 너무 많이 밟았더니 아유 아유 떠들었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줄을 해놔야 돼요 또는 지금 크지 않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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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남았지? 아유 오일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아유 미치겠네 지도에서 보면 막 되게 다 가까운 거였는데 지금 가는데 멘타리 응 다음에 멘타리에서 식사하고 타라빵에서 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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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괜찮아? 괜찮아요 양말? 꽉 끼는 게 있어요? 안되는데 멘타리까지 내리막길이 많아요 좀 조심해요 알겠습니다 아유 내리막길이 진짜 그래도 미끄럽지 않아 다행이에요 좀 높아 조금 높아 그럼 어때요? 조금 높아 하면 좋아요 아유 어디가 맞는거에요? 조금 높아 하면 좋아요 내리막길이는 아 그렇구나 아 그냥 조금만 하면 되네 이렇게 ABC 가는 사람들도 여기로 오는거죠? 맞아요 다리 예쁘다 완전 네이처 다리 와 진짜 내리막기 나무로 만들었어 와 멋지다 떨어지는거 아니야? 아니 무서워 이게 뭐 적지가로 떨어지는거에요? 응 아 폭포대요? 그러니까 완전 절벽같다 캐리비언배 와 이거 멋있다 영화에 나오는거 같다 주라기공원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내가 좋아하는 길 난간있고 절벽같은 곳에 갔는데 와 엄청 이뻐 어디? 아 완전 절벽 물 많아 물 많으면 다 나와 완전 절벽이었네 우와 여기 뭐야 힘을만 하네 어머 경사가 우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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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스틱 없었어 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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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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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한거에요? 그때? 위험하다고 했던거? 난관없는거 떨어지면 끝나네 인생 끝나요 세상에 이렇게 러프한 계단 처음이야 저거 누가 소원픈거 아니에요? 맞아요 똑바로 안했어요 과연 이제 무릎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바지가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빡빡했는데요 안 빡빡해졌어요 바지가? 응 바지가 커졌어요 하하하하하 그럼 벨터가 없어요? 벨터? 원래 좀 찢겼거든요 운동했어요 운동했어요 다이어트였어요 빠졌어요 네빨에 와서 몇 길로 빠졌어요? 몰라요 근데 인도에서 팔이 엄청 많이 빠진거 같고 네빨에 와서 인간이 올라가서 다이어트였어요 포카라도 사갈리 3,4 길로 빠졌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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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폈어요 저기 꽃 많이 폈어 아 진짜 저기 나무 높이 있네 꽃들이 꽃이 있어서 예쁘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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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거에요? 응 먼탄티 와 와 와 왔네 우리 점심은 점심? 네 번탄티? 번탄티 배가 하나도 안고파 아니 이러면 안돼 근데 먹어야 돼 아 저기 먹으면 좋아요 와 여기 위에 너무 멋있다 여기 위에 하하하하 멋있는데 마을 있네 여기서 라면 있으면 먹고 근데 라면 팔려나? 밑에도 있어요 잠깐 물어봐요 라면 없을 거 같아 어우 진짜 멋있어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귀여워 이게 뭐야? 캠 이거 뭐에요? 어디에 끼는거에요? 어린이 모자 어린이 모자요? 어린이 모자요? 이거 크린 크린 여기 있어요 엘새 그런거 나면 돼요 엘새 아 누가 끼는거 아니죠? 아 맞아요 손가락만 하는거에요? 모자 같은거에요 그런 모자는 아니고 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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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도 아니에요 나 손가락 끼는거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귀 귀 귀 귀 그게 뭐야 귀 돌이 귀 돌이요 이게 위에 놓고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이거 귀 기막인가 봐 신기하다 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마이갓 여기 배추 맛인가 봐 우와 배추는 똑같이 생겼네 그럼 얘는 고렌지 배추인가? 아 배추 아닌가? 양배추요? 모르겠어요 쩍인 사람이 좀 들어간거 같은데 우와 장작이 장난 아니다 어떻게 다 장작을 패셨을까 이 마을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썬라이즈 로찌 멋있구만 오늘 라면 먹어야지 너무 멋있어 뭘 마시면 좋아요 자보다 물을 마시면 좋아요 자는 숙소에는 물을 받을 수 있어요 물 마시는 게 나아요 발가락에 물집이 잡힌 거 아니야? 실패 실패해? 실패? 아니야 괜찮아요 내리막길 하면서 여기가 많이 쓰린 것 같아 근데 물집은 잡히진 않아 한 시간 한 시간도 아니고 30분 정도 뱅키리 다음에 30분 내리막길 30-40분 다음에 한 시간 노르막길 다음에 다르바이트 두 시간만 가면 된다는 게 행복하네 네팔에서 먹는 코리안 누들 네팔에서 먹는 코리안 누들 이거 야채도 넣어주셨어 미쳤더라 너무 맛있다 야채 실라면 왜 왜 왜 왜 때문에 숨이 찬 거야? 너는FL 미친 Laser 아멘